안녕하세요. 리안이의 취미생활의 리안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요. 성인이의 취미생활도 옆에 있는데 지금 흩어져서 유튜브 찍고 다시 저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성인의 취미생활이 더 나으면 끊길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시고요. 2탄을 만들겠습니다. 잠시만요. 흠? 그럼 다음 정류장 어딘진 모르고 동네 한 바퀴 지금 제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영상은 이제 더 찍을 게 없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재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